김진재라는 이름을 가진 북한 최고의 엘리트 과학자이고 북한에서 어느 부족함 없이 귀족 성골 출신으로 자라온 여자이지만 알고 보면 여기 계신 쿠테타 세력의 중심에 서 계시는 엄마와 굉장히 개혁, 사회주의자이지만 개혁을 갈망하는 아빠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함을 겪고 살아온 인물이고 여기 계신 황정민 오빠를 사랑하는 바람에 무진 고초와 고문을 견디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고문당하는 장면도 있고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일단 또 북한 여성이잖아요. 처음에 캐릭터 닿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사실 몸이 힘든 것은 이렇게 황정민 선배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하셨지 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찍다 보면 몸이 힘든 거는 그닥 나중에 기억에 안 남는 것 같아요. 몸에 멍 좀 들고 피 좀 나고 퍽 맞아서 조금 돌아가고 이 정도는 그런데 사실 캐릭터가 한 번도 제가 가보지도 않은 곳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여자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또 그들에게는 약간의 어떤 이념과 신념 이데올로기 같은 곳이 존재하는데 그걸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 때문에 또 가장 힘들었던 건 저 또한 이 림진제가 가방끈이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오어. 그래.